이럴 수가 있나?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쪽지 시험이 나네! 정말 최악이야! 그것도 단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이나? 이건 말도 안 돼 앞으로 지옥이 하루하루가 될 걸 생각만 해도 진짜 이럴 때마다 확 정태라고 하신다니까! 그럼 우리 그냥 확 조퇴해버릴까? 근데 조퇴를 어떻게 하냐? 난 조퇴해본 적이 없는데 나에게 좋은 방법이 있어 바로 이거야! 이건 그냥 우유잖아 우리 학교 우유 급식을 하니까 다들 맛있는 건데 이게 왜? 이건 그냥 보통 우유가 아니야 얘들아 이 유통기한을 잘 해보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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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하는 무렵 일주일이나 지냈어! 하! 남자라면 집집이다! 아! 다 마셨다! 뭐야? 어이! 미쳐버린 거라고! 이러다 죽어버릴 지도 스코인에! 하하하하 얘들아 난 아무렇지도 않아 어떻게 된 거야? 이 유통기한을 다시 한번 잘 뽑아보라고 이거 잘 보니까 유통기한 글씨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내가 유통기한을 살짝 바꿨지 이 빈 우울각을 가지고 가서 아프다는 걸 어필해버린다면 100% 조퇴를 해버릴 거야 피삼아! 척지인 건가? 이그야! 조트 1등 자리를 이렇게 뺏겨버리는 것인가? 해왈! icion관way 선생님! 댕댕이 아니니 무슨 일이야? 저 저 배가 아픈 것 같아요 아까 먹은 우유인데요 이거 아무래도 사과로 왜냈은 것 처벌 확인 선생님 조퇴사 조퇴산부탁! 이 우유는 미안하지만 조퇴는 해줄 수가 없단다. 그렇지만 저 상관없는 우유를 먹었는데! 유통기한 글씨가... 누군가 조퇴를 하기 위해 추적한 것 같구나. 그래. 너가 바꿔치댄댕이! 너 어떡해! 야! 호세님 죄송해요! 음... 땡땡아. 결국 실패했구나. 겨우 그 정도 방법으로. 우리 MBTI가 추추추추추추추 완전티인 선생님에게 조퇴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더니 정말 바보 같군! 뭐야. 다음 차례는 차별인 너야? 근데 너 지금 뭐하는데? 잠깐! 화장 다 됐으니까 기다려. 응? 니가 무슨 화장이야! 호박이 줄 그는다고 수박대는 줄 아냐? 보고 놀라지도 말라고! 야! 더러워. 얼굴이 완전 요괴야 요괴. 이 정도는 대약괴병이 통할 거 아냐. 어때? 좀 아파 보여? 많이 아파 보여. 그럼 나 조퇴증 받아 올게. 정신이 아파 보인다고. 요괴야. 그냥 요괴. 잉유야씨 어딨냐? sontıl way to die 서생님. 저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슬슬슬 추워요. 그래 차별이 정말 아파 보이는구나 아 선생님 저 주택증 좀 끊어주세요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괜찮네 선생님이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설마 역시 화장이었구나 선생님이 이런 것도 눈치 못 칠 거라고 생각했네 좋대 절대 안 돼 교실로 돌아갈 선생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바보 같군 겨우 그따위 방법으로 조퇴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냐 차별 정말 조퇴의 하수가 따로 없군 진정한 조퇴 초보수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지 제발 진정한 조퇴의 age 김치 선생님은 다 알아요 미안하.. 저는.. 진짜 아유가 있었어.. 음.. 그래.. 좀 심각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니? 방금은 변화사와 야약이 왔는데.. 어머니가..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끔찍이 실려가 됐다구.. 저 빨리.. 변화가.. 미노카스토.. 다른 돈을.. 저 사퇴기 정신해요! 빨리.. 어머니.. 그런 일이.. 빨리 말하지 그랬니.. 조태증 끊어줄게 잠시만 기다리렴.. 이제 사인만 하면 끝이란다.. 뭐든가.. 계획대로야.. 꼭 부모님이 개최하시길 바란다.. 자 여기.. 조태증 가져가려오나.. 뭐.. 네.. 네 선생님.. 그러면.. 저는.. 뭐 가지고 가볼게요.. 어머니.. 부디.. 건강이 버티고 계세요.. 예쁜이.. 아들이 간 뒤에.. 어머.. 어머.. 아따.. 사랑하는 우리 아들 여기 있었네.. 교실에 갔는데.. 없길래.. 와바더니.. 교무실에서.. 혼나고 있었어.. 어머.. 어머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머.. 토이의 빛 치셨네.. 어머..어머..어머.. 엄마가.. 학교에.. 왜..왜..왜..왜..왜 오셨어요? 어머..아들.. 준비물을 이렇게 두고 가면 어떡해.. 어? 엄마가 이렇게 꼭 학교까지 와야 쓰겄어.. 어? 하여튼 속삭여 속삭여.. 어머니.. 건강미가 넘쳐 보이시네요.. 좀 티나요? 호호.. 제 취미가 운동인걸요? 왜..공원에서 왔다리 갔다리 아시죠? 그거 왔다리 갔다리 천번 하고.. 지금도 건강을 위해서 피톤치드 한다고 등산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니..이 늑대 이녀석이.. 집에 준비물을 두고 갔더라구요 쌤.. 애가 좀 어자라도.. 우리 늑대 좀..잘 부탁드려요.. 네..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어.. 엄마이 어디 간다.. 이게..어떻게 된걸까.. 네네네.. 제가 장난 전화를 받았나 봐요 아..아잇..정말 다행이다.. 아잇..선생님 저는 이제 교실로 돌아가서 착실하게 공부를 할께요 고생하세요.. 요즘 유행하는 탕후루는 딸기, 오이, 파인애플이 있단다 리아야 너만 남았어 대체 어떤 방법으로 조퇴하려고 그래 바보들 바보들 멍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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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들 한 번에 조퇴하는 방법을 보여주도록 하지 간다 타이밍은 지금 대체 수업 중엔 무슨 소리야? 누구야? 선생님, 제발 장이 좋지 못해서 그만 김혜 바지라도 없었어 선생님, 제가 바지락을 지냈어요 저, 조퇴해도 될까요? 선생님이 다 준비해놨다 혹시 이럴 때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다 준비해놨단다 그럼 이제 족제 시험 볼까요? 아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다들 수고했어요 결국 우리의 계획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고 오늘 나의 인간의 존엄성도 버렸는데 말이야 교실에 똥도 푸짐하게 싸봤는데 실패했어 내일은 꼭 깊이 필코 교퇴를 성공하겠어! 저거 백설이 아니야? 백설아! 어? 얘들아 안녕? 어? 아까 보니까 주퇴하던 것 같은데 아, 응, 응 지금 병원 다녀오는 길이야 어디가 아파? 어, 아무래도 눈병에 걸린 것 같아서 눈이 따갑고 아프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바로 주퇴를 시켜주셨어 뭐? 바로 이 거야! 눈병! 흑설아! 나 너 눈병 좀 옮겨주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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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병이 나면 내일 학교에서 분명 초퇴할 수 있을걸? 박설아! 너 눈꽃 좀 내가 가지고 갈게!! 나는 눈물!! 비켜! 나 눈물 het 눈물을 mínimo paljon! 해외야! 침동해! 눈물! lossur! 빨리 눈병불병 너도 뭐해!! 빨리 와서 비벼~~ 내 인간의 존엄성이!! 베인다aco 이 정도면 완벽한 눈병이야 아쓰 일주일 이내는 쪽지시험 한번 되겠지 엉금 엉금 어 차비야 역시 엄청난걸 나도 보여주겠어 눈 아파 좋아 모두 완벽하게 눈병이 걸렸어 오늘은 기피코 초탁증 받으러 가자 뿅 뿅 꾸우우우우 구독 뿅 좋아요 뿅 뿅 안요옹